고급 아예 제가 먼저 현진옥 선수 선생님하고 먼저 붙고 예 제가 질 것 같은데 열심히 잘 해보세요 아 그렇게 는구나 게임이 예전에는 어떤 승부욕을 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그래도 어느정도 즐기면서 하니까 좋은것 같아요 보다 먹고 부담을 비치니깐 아무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재미있게 조금 더 우리는 어떤 다른 시각에서 쳐다보면서 다른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보니깐 재미있습니다 네 우리 매일 운동하시는 동호인분들도 이렇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승부욕을 발휘하시면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우리 각 지도자 분들께 조금씩 기술이 아닌 이런걸 항시 받아가면서 예 어 기술 향상을 해가면서 즐겁게 운동을 하면 아까 윤종 님은 처럼 그렇죠 그렇게 가능해 아무래도 오랫동안 즐겁게 운동할 수 있겠습니다 우승도 중요하지마는 같이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과 같이 즐기는거죠 예 예 저희가 벤지 처음 만난지 거의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는게 스쿼시로 인해서 스쿼시를 다들 좋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거니까 그 동호인분들도 그런 관계를 생각하면서 즐겁게 운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도는 또 누군가 여기도 2번 코트에서는 챌린저부 대회를 챌린저부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코트에서. 우승님은 2번 코트에서.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마이크를 다른 분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다음에 스쿼시장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리아 스쿼시TV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빨리 앉아주세요. 지금 잠깐 스쿼어버드 하시는 분이 자리를 불려서요. 조금 이따가 스쿼어버드를 교정해서 지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김장현 선수랑 정현우 선수가 지금 여러가지 스쿼시 현황이나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지금 교체가 돼가지고 지금 저기. 저 다시 왔어요. 나진씨랑 제가. 아, 우리 호삽이가 왔네. 호삽이, 호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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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호섭. 정호섭 도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탈러. 일탈러 접었습니다. 일탈러. 마스터 1승은 참 어렵네요. 어려워요. 마스터 1승. 네, 어려워요. 마스터 1승. 마스터는 다 잘 치기 때문에. 혼자 와서 다 바꾸라 갖고 왔습니다. 야, 왜 그랬어. 고향 저랑 맞지 않네요. 하하하하. 어떻게 하라고 했어? 네, 일탈. 언니, 이제 마스터로 올라섰는데요, 뭐. 축하합니다. 일탈. 중요한 건 마스터 첫 일탈이에요. 마스터 첫 일탈. 첫 등을 빨리 하기를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올해 안에 해야죠. 네. 물어보니까 훈련, 특훈을 하고 있는데, 특훈효과는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훈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1년 전에 시작할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너무 늦었어. 너무 늦었어. 자, 하지만 실버에서 또 올라가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다는 사실. 맞습니다. 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대체 좀 남아있고. 지금 이거는 누구 경기예요? 지금 우리가 나가고 있는 길. 아, 지금 이 코트는 최이백 선수하고 고경재 선수. 아, 저희 경재 선수가 지금 하고 있고요. 네. 정순일, 최성웅. 정순일, 최성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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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나오죠, 이름이? 지금 이거 올려줘요. 아, 지금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나요? 아, 경재 선수랑 최이백 선수, 최이백 선수 하는 거네요. 최이백 선수 요새 기량이 많이 좋아졌죠? 아니, 저쪽도 준비한다. 아, 그거는 우리 마음대로 정가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것도 모르겠어요. 아. 아, 좋아요, 구독. 좋아요, 구독. 이거 하래요. 좋아요, 구독. 자, 우리 지금 B코트, E코트에서 하고 있는 최이백 선수하고 고경재 선수하고 게임을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요. 고경재 선수, 실입대에 가면 고경재 선수가 운동을 하고 있어요. 네. 아, 벌써 이 세트가 끝났네요. 아, 이 세트가 끝났네요. 고경재 선수가 9대6으로 고경재 선수가. 아, 최이백 선수 빠른 발로. 최이백 선수도 여기 마스터 처음 아시죠? 네, 최이백 선수도 이번에 마스터 데뷔전입니다. 네. 구독. 구독. 2등 세트 가Since 3등 세트로 나갔습니다. 여러분, 저 시켜서 한 겁니다. 여러분들 시켜서 한 겁니다. 좋아서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극혐 표현 잘해주세요. 저희 마음 약해요 욕하지 마세요 저희 시켜서 한거니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한게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실시간 좀 올라오나요 그들이? 실시간 그들 좀 봐볼까요? 호섭이 형 고생하셨고 고생했습니다 안보여요 좀 보여주세요 경제형 라이브 좀 틀어주세요 지금 고경재 군 게임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최이백 선수가 1대0으로 지금 합성했죠 2세트 아 네네네 1세트 시작했네요 최이백 선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 전형적인 파워 스코시 강한 파워 드라이브를 주로 구사하는 선수고요 고경재 선수는 발이 빠르거든요 수비가 상당히 좋은 친구입니다 자 우리 경주 친구가 경제 화이킹 우리 시립대 친구들이죠 누나 1대2 1대2 자 실입대 이제 졸업해서 지금 취업해야 되는데 아 우리 젊은이들 힘내세요 화이팅 밥먹자 취해야겠는데요 저희 지금 으잉 이고고고 그러시는거죠? 스포시 경기 보면서 2대1 맞아요 히베기가 2자면 히베기가 아 2대2 2대2네요 채널이 많이 돌아가고 있나요? 채널이 77명 77명까지 떨어진건가요? 올라간건가요? 자 여러분 많이 들어오세요 팀프로그 좋다 저는 호혈아 팀프로그 가지다 저희 팀 테크니에 대항하는 팀프로그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프로그 연습 라켓을 써야되고요 경기중에 줄이 끊어지면 라켓을 버리고 새 라켓을 뜯어 1봉달에서 뜯어서 쓰는 약간 엣지있는 그런 모임입니다 아 네 전국의 젊은 남자분들의 모임인가요?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죠 팀프로그 많이 인선 지지 가자 지지 지지 좋습니다 지지 회장이었죠 자 은경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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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경조은경씨인가요? 두 분 안녕하세요 아 조은경님 네 자 조섭이형 조씨가 많네요 아하 모집광고해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팀프로그 팀프로그 저희는 1년에 라켓 몇 자루 주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 자비로 자비로 연습용 라켓 좀 싸게 준다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아 아 혹시 하우스 라켓 주는거 아니에요? 하우스 라켓 주는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연습용 라켓 그거 잠깐만 앉아있어 앉기가 아니라 키가 커보인다 여기랑 팀을 맞춰야되는데 니가 훨씬 나까봐요 아 제가 앉은 키가 터나요 아 제가 왔어 인탄에서 저에게 운동을 많이 도와주신 분들에게 약간 미안하네요 뭘 미안해요 곧 올라설텐데 그때 우승하면 소값 빨리 준비해놓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값 써놓고 매일매일 써서 업데이트해서 1년짜리 소값 준비해야 되겠네요 지금 경기가 5대4로 고경재 선수가 앞서고 있죠 앞서고 있죠 근데 키백이도 많이 늘었네요 아 최백 선수가 밀리지는 않아요 공연은 지금 라이브 몇 명 보고 있냐면요 라이브 지금 아까 74명 74명 보고 있습니다 세 분 어디 가셨네요 아까 이런거 안할테니까 오세요 점심시간이라 아 식사하시는구나 아우 식사하시는데 정말 죄송하다 프로그그립서서나 가입 안됩니다 프로그그립은 팀테크닉하이버 프로그그립스입니다 여기서 안되구요 여기는 점심시간이 따로 없이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여기는 지금 밥먹는 배고픔도 잊은 채로 그렇죠 그리고 오늘 여기 고양실대체육관이 아시다시피 스폰시 코스가 5개가 있고 뒤쪽에 라켓볼장도 5개 있습니다 네 맞아요 라켓볼이 오늘 라켓볼도 시합이 있어요 대회가 그래서 여기가 지금 엄청 북적북적해요 네 북적북적합니다 네네네 네 봤어요 아 스트로크 8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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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버 매치볼 상황입니다 아 9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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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빙 선수도 만스터 첫 승 다음 기회로 자 공경재 선수가 2대0으로 세트 스코어 가지고 게임이 끝납니다 리플레이 보시면 보스트를 아 너무 자세가 높았나요? 자세가 좀 낮은데 자 이번에는 자 C코트로 넘어가 볼까요? 네 C코트로 한번 넘어갈까요? 아 우리 저희 김성수 하자